운동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.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의 유전자가 운동을 하는 것이다. 유산소 운동은 특히 장수 유전자를 켤 뿐 아니라 뇌의 성장 호르몬인 BDNF 유전자에 유익하다. 유산소 운동은 BDNF를 늘리고 노인의 기억감태를 되돌리며 뇌의 기억 중추에서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늘린다고 밝혀졌다. 얘네들과 함께하는 뇌세포의 성장에 유전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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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에 참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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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